중국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 하이파이브를 오는 5월부터 운영합니다. 하이파이브는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활동량이 줄어 신체 기능이 저하된 장애인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재활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독립보행이 가능한 20세 이상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이달 말까지 선착순 1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독립보행이 가능한 20세 이상 지체장애인으로 이달 말까지 선착순 10명을 모집합니다.